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. 얘기해요. 저번에 말씀하셨던 부사장님과 박성준 이사 사이예요. 혹시 이수정 씨라는 분과 관련이 있는 건가요? 생각보다 빨리 왔네. 박성준이 내 남편 여자들을 정리해요. 위자료 주고 비밀 유지 각서 받고 그런 거? 그동안 여럿 정리했지. 일처리가 꽤 깔끔한 것 같아요. 벌써 충격받았나 보네. 그 사람 남 안 믿어요. 근데 박이산 꽤 신뢰가 갔나 봐요. 그 사람이 지분 싸움 때문에 준비해둔 차명 주식이 있어요. 박 이사가 그걸 관리해요. 이수정 박 이사가 그 소유자이기도 하고. 남편에 대해 아는 게 없었네. 그 사람 남은 게 없었네. 터뜨릴 생각 없어요? 불륜이랑. 샤명이랑 같이 터뜨리면. 박 이사도 온유리도 무너질 거예요. 둘 무너뜨리고 싶지 않아요? 그럼 부사장님도 무너지실 텐데요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박성준이 내 남편 여자들을 정리해요. 박성준이 내 남편 여자들을 정리해요. 그동안 여럿 정리했지. 그 사람이 지분 싸움 때문에 준비해둔 차명 주식이 있어요. 박 의사가 그걸 관리해요. 이수정 박 의사가 그 소유자이기도 하고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박성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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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성준